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 분기배당을 시작한 금융주주가 역대급 주주환원책을 쏟아낸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많이 난 거죠? 작년에 역대급 이익이 났고요. 올해 1분기도 역시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사실은 일부 은행들이 분기배당 이런 것들을 시도하다가 금융위에서 배당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제동을 거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냐. 그러니까 건전성 규제라고 예를 들면 은행의 어떤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금융위에서도 좀 금융당국에서 좀 풀고 또 워낙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예를 들면 재투자 이런 것들에 좀 모호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현대차가 실적이 좋으면 공장 새로 짓고 이렇게 되는데 은행이 그렇다고 지점 새로 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자본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주에게 배당하고 또 주주에 대한 환원율을 높이는 게 사실 은행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공시가 나온 게 하나금융지주가 20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2005년 지주 설립 이래 처음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라는 공시를 냈어요. 하나금융. 그리고 중간배당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작년에 중간배당이 멈춰졌거든요. 그래서 내년 주주 조정에서 분기배당을 위해서 정간변경도 나선다. 그리고 15년간 이어온 중간배당 전통을 계승하고 주주화하는 정책을 다변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배당을 중간배당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게 분기배당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나오고 KB금융지주도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정례화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올해 1,4분기 배당금이 보통주 한 주당 500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에 500원이니까 이걸 내보내면 2천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2월에는 1,5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이미 단행한 바가 있죠. 그래서 CFO가 분기배당을 정례화해서 배당 가시성을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신한금융도 비슷합니다. 분기배당 정례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주당 400원 분기배당을 결정했고 배당은 5월 초에 지급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1,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사주 지급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을까? 1,500억, 1,500억. 뭔가 이게 살짝. 글쎄요. 그래서 1,5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이 아닙니다. 자사주 소각입니다. 매입해서. 맨날 말씀드립니다만 매입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신한금융에서도 올해에도 균등한 분기배당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 여기가 5대 금융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올해 1분기에 순이익이 총 5조 2,362억 원이에요. 1분기만.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고 그리고 처음으로 분기당 이 5대 금융지주의 분기당 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선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이 가장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1조 4,500억 정도고 그래서 이제 리딩뱅크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고하게 굳히는 분위기고. 신한금융이 1조 4천억대 그리고 하나금융이 9천억대 그리고 우리금융이 8,800억대 이렇게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KB, 신한, 우리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14%, 17%, 32% 이렇게 늘어난 거죠. 하나금융도 다소 좀 부진합니다마는 8% 어쨌든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은행들이, 금융지주들이 분기에 배당을 정례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가가 만약에 스퀘어다. 만약에 5만 원에 시작한, 1월 초에 5만 원에 시작한 금융지주의 어떤 금융지주의 주가가 12월에도 5만 원인데 시가 배당률이 예를 들면 한 3%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3% 넘어가요. 그런데 이걸 분기에 또 이렇게 나눠서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기에 나눠서 준다는 것은 사실 배당금이 조금인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냐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은행에 가서 2% 이자를 세금 내고 받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 금융지주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의 건전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은행이? 은행이. 내가 주식 사는데 그 은행이 좋을 것만. 아니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늘어나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 은행의 건전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시점이 커지면? 그러면 이제 대외 채무라든지 이런 걸 조달할 때도 유리한 상황이 되죠. 예를 들면 은행이 사실은 예금으로만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은행채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러면 다 예금 안 하고 주식만 사면 어떻게 되냐. 그럴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금융지주들이 이렇게 주주 환원율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분기배당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금융당국하고 잘 조율을 해서 이렇게 나선다는 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은행이 주는 다른 상장사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정례하고 또 그것을 좀 나눠서 왜냐하면 워낙 이제 노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분기배당의 확산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습니까 지금? 사실은 작년에는요. 위안화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약해졌어요. 22일 하루만 0.8% 달러 대비죠.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20일 때이기 때문에 연중 최저출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안화의 약세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22일 시장을 보면 전일 대비해서 0.79 그러니까 0.8% 정도 환율이 올랐어요. 위안화가 약세라는 거죠. 달러당 6.5017 위안인데 이게 6.5 위안을 넘어선 게 지난 21년 8월 20일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 때가 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떠나서 그런 걸로 분석이 돼요. 외국인들이 지난달에만 중국의 채권을. 왜냐하면 중국 주식시장은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데 중국 채권을 순매도한 게 우리 돈으로 한 21조 정도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15조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그 순매도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채권을 팔고 나서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은 예측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한다 그러는데 중국은 오히려 긴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위아나의 약세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예가요. 22일 기준으로 중국의 10연물 국채 금리가 2.88입니다. 그런데 미국 채 10연물은 장중에 3%도 가고 해서 2.9%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없는 일입니다. 중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보다 높은.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채권 팔아서 미국 달러 채권 사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특별히 중국 채권에 셀러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 12년 만에 양국의 금리 차 역전 현상에 따른 위아나의 약세가 과연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건지 아니면 미국은 지금 75BP 올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0BP식 이른바 빅스텝을 3번 할 거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LPR이라든지 이런 금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준율도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위아나의 약세 국면이 계속되면 이게 자칫 중국의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여지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주가의 하락률이 우리보다 올해 들어서만큼은 우리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의 어떤 약세 국면도 심상치 않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올해 들어서 15%가 빠졌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9.5% 빠졌고 니케이 225는 마이너스 7.5%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주식시장에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상하이 지수가 빠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위아나 가치가 급락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아시아 지역에 혹은 신흥국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한 것 같아요. 주말에 저희가 빈센트. 빈센트. 예전에 KB증권에 있었던 김두원 이코노미스트하고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녹화를 했죠. 다음 주에 저희가 틀어드릴 텐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문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연임 관련된 뉴스 안 하냐는 분도 계신데 아마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잠깐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크롱 연임을 했죠. 원사이드하게 끝나서요. 14% 차인가요? 네. 58대 42인간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고요. 르펜이 또 스캔들 비슷한 부분? 러시아 관계 이런 것들이 막판에 돈적으로 청취한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보도되고 해서 걱정, 마크롱 진영에서도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낙승을 했다고 했거든요. 완승을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파뮤 수출을 중단했군요. 그래서 파뮤로 하는 게 엄청 많은데 식품 가격 특히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뉴스를 보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쿼터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뮤가 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저게 파뮤 열매예요. 엄청 크네요. 야자수처럼 생긴 거에다가 저걸 짜서 기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게 파뮤인데 그래서 저 파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저걸 식용유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라면이에요. 면 튀길 때 면 튀길 때 유탕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식용팜유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감자칩을 비롯한 스낵유라든지 과자 혹은 화장품 클렌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파뮤 있어요. 거기에도 이게 들어간대요. 클렌징폼이나 비누 같은 거 옛날에 팜 이렇게 해서 비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로션이라든지 크림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라면 업체를 비롯한 이런 식료품 업체들이 바로 인도네시안산 팜유를 거의 대부분 쓴다는 거예요.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국제 팜유 선물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저것도 역시 국제 유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유업체 가격이 전가되잖아요. 저것처럼 식용유 회사에도 전가가 되는 구조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차트가 좀 심각한 겁니다. 2018년도부터 2021, 작년까지 보시면 전체 수입양에서 팜유 수입양에서 인도네시아가 대체로 30% 중반대 이렇게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예를 들면 아니군요. 저게 30%가 아니고 절반 이상이군요. 그렇죠? 수입양이 60만 톤에서 34만 톤이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게 수입을 통제하는 수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아예 수출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면 업체들은 말레이시아 쪽으로 수입선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를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팜류라는 건 대부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생산한답니다.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적도 부근에서 딱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이게 대체로 인도네시아산 아니면 말레이시아산인데 우리는 대체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식료품 업체 특히 라면 생산 업체들은 원가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라면값을 또 올릴 수 있겠냐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식료품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정프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바라기CU 같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 거기서 대부분 거기서 되잖아요.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도 기름이고 해바라기시도 기름이고 또 옥수수 콘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콘에서 그러니까 옥수수 기름도 사실 식용유에 팜류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국제원자재류의 어떤 이런 것들의 앙등이 사실 우리의 물가 우리도 이제 이번에 보니까 IMF에서 우리 물가 4%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식탁 물가를 비롯한 실생활에 관련된 물가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라면값이 오르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영향을 줄 거다. 그런데 중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강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특정한 어떤 커머드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급격한 어떤 그런 조치를 연쇄적으로 하게 되면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런 차질이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면서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나오는 기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름? 네. 브레이크 오일 아니에요? 카놀라유입니다. 카가 놀랐다는 아 이거 자기가 좀 아는 것만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표적적으로 이런 네. 이제 식용유 하면 또 카놀라유가 많이 들어봤는데 카놀라유? 응. 카놀라유는 캐나다에서 만들어보잖아요. 캐나다 뭐 식용 아니야? 식용유죠. 식용유. 그런데 브레이크 할 때 형님 언제까지 지금 이 농담을 끝까지 가실 거예요? 자동차가 놀라는 거라고? 아 정말 이 개그를 설명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정말 전 너무 슬퍼유. 나는 당신의 말을 그냥 인정 그대로 믿는 습관이 있잖아. 너무 슬퍼유. 아 진짜 자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잖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